안녕하세요. 세계 최고 유튜버 마스터 안흥경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핸드폰을 꺼내시고 본인 핸드폰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들어가십시오. 카메라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셨죠? 그러면 동영상 촬영을 누르세요. 동영상 촬영을 누르시고 지금부터 여기 빨간색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원하는 촬영을 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조심스럽게 하시고 내가 저쪽 방향으로 가서 촬영하겠다 그러면 이동하실 때는 정지 버튼 땡땡 두 개 있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동하셔서 원하는 그 장소에 가서 다시 틀으세요. 틀으셔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시고 다 촬영이 됐으면 이제 또 정지 버튼을 아니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짧게 쇼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바로 자위층 구조를 보겠는데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봅니다.